더주에서 입양하면은 더주나요?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인타사모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시작부터 카메라가 많이 흔들리는데 오늘은 더주에서 그 뭐야 요번에 안틸 8천원에 10마리 해가지고 8만원에 분양을 했었죠 네 그래서 입양을 했습니다 더주에서 입양하면은 더주나요? 죄송합니다 그럼 개봉을 해보도록 할건데요 일단 안틸이 8천원이면은 굉장히 대람한거 같아서 저도 이기에 전체를 별로 안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키워보고자 이렇게 입양을 하게 되었구요 10마리인지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나리 일단 끓여놓고 한번 해볼게요 오늘따라 카메라가 좋지 못하고 뚜껑이 하나 열려있네요 과연 교체에도 빠져나갔을지는 미지수인데 한번 봐야될 수당은 뭐 깔끔하게 잘 지냈는데 이 한 마리가 설치를 했냐 안했느냐 이거에 과연 고점을 둬야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없습니다 수출해서 없어요 일단 박스를 한번 뒤져봐야될 것 같습니다 오 찾았어 찾았어 다행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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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입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일단은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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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고이 무서놓고 이제 세팅을 해볼건데요 아 새끼 이거 안들어가네요 참 자 안틸이 이쁘게 생겼습니다 유치 때부터 발색이 이쁘기로 유명하고 또 구티 안틸 그린볼 해가지고 그안그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녀석들은 인문종인데 인기도 굉장히 많고 옛날에는 상당히 고급적이었다는 녀석들입니다 지금 일단 요런 통에다가 세팅을 해볼거구요 2,4,8,0,8,0 딱 10개네요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충 세팅을 해놨구요 이제 분무기 갖다가 수분 좀 공급해 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름표는 다 뽑았구요 이제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이 상당히 잘 되어있구요 여기 안에는 원틸이 있습니다 오 이 필름통을 나중에 재활용해서 써야겠어요 올해 제가 입양을 좀 많이 했는데요 유체들은 진짜 많이 입양한거 같아요 이번에 안틸 10마리도 그렇고 최근에 화이트메타 스크로파도 입양했었고 그리고 그 뭐야 베트남실버도 커뮤니티에다 제가 올렸었죠 베트남실버도 입양했었고 하여튼 많이 입양했습니다 유체를 굉장히 많이 입양한거 같아요 저기 멍이님한테 카스카다도 많이 입양하고 저거 뭐지 구핑 티그리스도 입양하고 요즘에 유체를 키워서 이렇게 하는거 보니까 재미가 확실히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선체 매몰을 또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유체를 구하고 유체를 또 키우는 맛에 빠져가지고 요즘에는 또 유체를 많이 입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포장은 이정도면 엄청 잘해서 온거죠 포장은 진짜 잘해서 온거죠 필름통에 팔찌로 이렇게 감춰서 들어져있구요 안틸도 배가 빵빵한 놈이 있고 뭐 그냥 송금한 놈이 있고 한데 어쨌든 건강상태는 다 좋은거 같아요 제가 잘 한번 키워봐가지고 멋진 안틸 핑크토 저 브리딩 한번도 안해봤거든요 요 녀석들로 나중에 한 2년 후에 도전해봐야겠습니다 왼 다리가 좀 기네요 고맙습니다 몇머리도 안 잡았습니다 이런 녀석들은 핀헤드 사가지고 떨어뜨려주시면 아주 좋아요 이제 어느새 두 마리가 남았네요 아마 이번에 안티 가격이 풀리고 나서 분양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나서 많이들 입양하실 것 같아요 대망에 한 마리 남았습니다 이 마리 다 끝났고요 라벨지 작업해주고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난 줄 알았죠? 아직 영상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이신 KTSK님께서 냅댐 타이거를 키워보라고요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도 한번 영상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예요 이거 KTSK님 유채 보내주시는 줄 알았는데 이거 되게 큰데? 분성채인가봐요? 아 잘 키우겠습니다 저 냅댐 처음 키워보는데 야 통도 새 걸로 보내주셨어요 진짜 저 하겐? 하겐 채식통도 새 걸로 보내주시고 정말 잘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대박 진짜 하겐 채식통도 새 걸로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잘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